자, 오늘 또 하루 잘 지내셨죠? 백투에덴에 오셔서 하루하루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건강의 방법들을 배우고 계시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투에덴을 해서 조금 천천히 늙기만 해도 참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천천히 늙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춘, 좀 천천히 늙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현대의학이 찾은 놀라운 방법 네 가지를 오늘 좀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자들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해보니 어, 어, 이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150살 넘게 살 수 있을까? 이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122세 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건 어렵다 또 한 사람은 150살 가능하다 그리고 내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연구 결과들은 150년 이상 사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잔 루이스 칼망 이 할머니가 122년 164일을 살았고 19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이 기네스북의 기록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120년은 넘기지 못하는 게 사람 수명 같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는 지금 이 몇 가지 의학적인 어떤 처방을 내려줬더니 그 기대 수명보다도 30% 이상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확인이 됐어요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여기 온코사이언스라고 하는 논문 논문집 2021년 12월 1일자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인간의 최대 수명 122년으로 지금은 못이 딱 박혔는데 그거 깨트릴 수 있을까 있다는 겁니다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의학적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평균 수명 지금까지 초파리는 또 어떤 동물은 몇 살 사는 게 맥시멈이야 했는데 이것을 했더니 적어도 30% 이상 수명이 늘어나요 인간에게도 그 똑같은 의학의 원리를 적용할 때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학자들 중심으로 회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막 여기저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학자들이 발견한 이미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까지 했고 사람도 가능하다 도대체 그게 뭐야? 어디 좀 궁금하십니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키라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를 키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이 유전자는 있는데 태어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배우면 이것이 딱 켜질 것이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키는 비결이 뭘까 MIT 공과대 교수인 레니 게란테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쓴 논문 네이처 지네틱스라고 하는 이 논문 1999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인데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서트윈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때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는 사람이 있고 키지 못하고 살다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면 텔로미어 텔로미어가 뭐예요? 이 유전자 한 쌍씩 딱 비비비 꼬여 있고 마지막 끝에 그 채찍 손잡이처럼 텔로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얘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딱 풀어집니다 비비비 꼬여 있던 것이 풀어져서 각자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하나가 두 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낡은 세포는 죽고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열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 끝부분에 텔로미어가 한 마디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 병이 없어도 아무 병이 없어도 어떤 세포는 평균 120번 정도 분열을 하면 마지막 마디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걸 붙잡고 있어야 다시 묶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고 자연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20살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다 안 아프고 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서트윈 유전자가 1999년도 처음 밝혀지면서 이 스위치가 켜지면 텔로미어가 자꾸 짧아지면 병이 없어도 죽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인데 이게 짧아지는 것이 억제되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억제하는 유전자 그래서 이게 빨리 안 짧아지면 오래 사는 거다 그래서 장수 유전자라 이름이 붙었고 얘가 또 알고 보니 유전자 고장난 것을 고쳐줘요 그리고 노화를 늦춰주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딸은 효모, 효모라고 하는 하나짜리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를 가지고 이 스위치를 켜줬더니 30%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럼 그거 켜주면 30%는 연장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20년이 우리 인간의 최대치 수명이라고 하면 30%면 몇 년이에요? 36년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적어도 3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50년이라고 하는 말이 과학자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선충, 초팔이 또 포유류와 사람에게도 이 장수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스위치에 킬 수 있는지를 어디 배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있겠죠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 강의 나오기를 잘하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서트윈 유전자는 항노화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장수 유전자입니다 얘가 스위치가 켜지면 동맥경화증이 줄어들어요 감소가 됩니다 또 고혈압도 감소가 돼요 지방감도 줄어듭니다 또 당뇨병도 줄어들어요 알츠하이머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파킨슨도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장질환도 감소가 되고 암도 감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이걸 조절을 해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주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킬 수 있는지 그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드디어 2023년도 작년 7월 달에 그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에이징 리서치 리뷰 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 저널에 서트윈이라고 하는 창수 유전자 스위치만 켜면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스위치 켜주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레스베라트롤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 속에 넣어주면 얘가 서트윈이라고 하는 유전자 창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켜줘요 얘가 대뇌피질에 쌓이면 알차이머 치매가 오는 건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면 얘가 망가져요 노인들의 세포 특징은 미토콘드리아가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트윈 유전자를 켜주면 스위치 켜주면 그 미토콘드리아가 수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염증을 치료해줘요 신경성 퇴행성 질환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바로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 이게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면 그 레스베라트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좀 알아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또 문원들을 모아봤습니다 아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구나 적포도, 붉은색을 띈, 검붉은색을 띈 포도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즙으로 먹든 여러분들이 점심마다 먹는 그 붉은색 포도 맛있습니까? 대부분 밖에서 팔고 있는 병에 들어있는 포도 주스든지 포도즙이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가 들어갑니다 또 그 포도즙이 100% 원액이라고 해도 틀려요 먹어보면 맛이 틀립니다 이건 그냥 눌러가지고 나온 생즙 100%예요 맛이 틀려요 그걸 부글부글부글 끓여서 꾹 짠즙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그건 효소가 죽었어요 집에서 포도를 푹푹푹 삶아가지고 꽝 눌러서 짠즙 그거 만들어 보신 분 있습니까? 그것을 1년, 2년 보관하면은 그 병 밑에 뭐가 가라앉아요? 안 해보셨어요? 돌멩이가 가라앉을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분명히 물이었는데 돌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생포도즙은 아마 거의 한 3년, 4년 지났습니다 돌멩이 뭐 찌꺼기 하나도 생기질 않아 분명히 뭔가 화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거기에 레스베라트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포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포도 뭘 먹습니까 주로? 딱 입에 넣고 씹으면 톡 터지죠 또 혓바닥 근육이 조금 발달이 돼서 요리조리 돌려서 씨는 뱉고 또 몇 번 씹다가 뭣도 뱉어요? 껍질도 뱉죠 레스베라트롤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포도의 과육보다도 껍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씨앗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포도알을 붙잡고 있는 그 줄기 있죠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줄기까지 같이 좋은 녹즙기에 넣어서 짜면은 아주 레스베라트롤이 풍성한 포도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적포도를 먹는 것도 거기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좋을 것이고 생각보다 땅콩에 많이 들어있어요 땅콩 중에서도요 땅콩을 콩나물 키우듯이 물을 주면은 뭐가 나올까요? 싹이 나오겠죠? 콩에다 물을 주면은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콩에서 싹이 나오는데 콩나물이라고 부르니까 땅콩에다 물을 벗어서 싹이 나오면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땅콩나물이 나와요 그 땅콩나물은 땅콩보다도 레스베라트롤이 10배 이상 더 활성화가 됩니다 특별히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지만은 이 땅콩 싹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콩 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코코아 가루 속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식품 속에 이런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손쉽게 알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먹으면 그 속에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 레스베라트롤이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한 바로는 수명이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또 치료가 돼요 단맛이 있는데 치료가 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먹는데 밥을 한 그릇 먹고 포도를 덤으로 먹으면 먹은 것만큼 당이 올라가요 여기 백투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당뇨 환자도 밥을 먹지 않고 포도로만 한 끼를 먹으면 파반사발보다도 포도당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 이 장수 유전자인 써투인 유전자 스위치를 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뉴트리언츠라고 하는 영양 연구 논문집에 보면 2017년 4월 20일 자로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도 먹으면 써투인 유전자 스위치를 켜준다는 거예요 여기 제니스테인을 먹으면 써투인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고 신장세포가 죽는 것도 감소가 되고 신장세포가 더 만들어지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치료작용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럼 제니스테인이 어디 들어있는지 또 알아보면 좋겠죠 제니스테인은 이스플라본처럼 이 콩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어떤 콩이든지 들어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콩 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콩 요리법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기 안 먹고 콩으로 먹으면 콩보다 더 좋은 단백질이 있고 그냥 단백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얘가 식물성 여성 홀몬 역할도 해요 그런데 여기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테로젠 여성 홀몬은 너무 많으면 유방암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자궁암이 많아질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콩 속에 있는 식물성 여성 홀몬은 오히려 유방암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얘는 서투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에 이제 고기 내려놓고 여러 종류의 콩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밥 먹을 때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 몸이 변화되면서 겉으로 봐도 젊어져요 속을 보니 서투인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그런 것이었구나 자 이제 서투인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어떻게 하면 켜줄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 하나를 또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수학 연구 결과들 중에서 흐리별 것들을 막 지금까지 찾아 냈는데 동물 실험, 사람 실험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장수의 비결, 소식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대식가는 단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먹고 힘을 쓰는데 왜 빨리 죽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먹었어요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 에너지로 태워지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궁이에서 태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소시계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B1과 약간의 미네랄들이라고 하는 불소시계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산소가 이 포도당을 ATP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일부가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망가지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다 그 얘기는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에너지 많이 만들어진 것만큼 굴뚝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연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활성산소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적게 나오면서 동물실험, 사람실험, 어떤 실험에서도 장수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2020년 3월 2일자로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라고 하는 이 논문집에 이게 과학적인 논문 제목으로 이게 붙기가 어려운 건데 노화된 후성 유전체와 그 회춘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은 유전자가 이렇게 하면 회춘이 된다는 겁니다 회춘,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칼로리 제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칼로리를 조금 제한해라 그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충분한 에너지는 먹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후성 유전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젊어진다는 겁니다 회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한 연구 결과예요 그 논문에 올려진 그림을 잘 보면요 아, 배불러 이렇게 안 먹고 아, 조금 서운한데 그때 수저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칼로리를 충분히 먹지 않고 칼로리는 조금 줄이는 대신에 영양은 다양하게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우리 몸에서 DNA가 메틸화가 되더라 DNA 유전자가 조금 덜 먹으면 메틸화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면 이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메틸기는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영양물질이에요 그러면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메틸기가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이 DNA 유전자에 철커덕 달라붙었다 그걸 메틸화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너 스위치 꺼라 이런 표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유전자가 스위치 꺼지는가 하고 보니까 노화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스위치가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늙어라 하는 유전자 스위치 꺼지니까 안 늙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뭘 발견을 했는가 하면 히스톤이 아세틸화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조금 서운하게 먹으면 아세틸기가 달라붙은 것을 아세틸화라고 그러는데 이 유전자가 실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처럼 생긴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달라붙으면 그 유전자 실타래가 이 실이 돌돌돌돌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유전자 정보가 있어도 뭔지도 몰라 돌돌돌 감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칼로리를 좀 적게 먹을 때 이 아세틸기가 없던 실타래에 달라붙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아세틸기가 달라붙으면 실타래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드디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좀 적게 먹으면 바로 조금 전에 배운 장수 유전자 쇼틴 유전자가 지금까지는 돌돌돌 실타래에 감겨 있었는데 얘가 쫙 풀어지면서 너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오래 살게 해주는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면 특별히 배부르게 먹는 거 하지 말고 영양은 더 많이 먹되 칼로리는 조금 줄여서 먹어라 그러면 활성산소도 덜 만들어지면서 덜 늙게 되고 유전학적으로는 노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쬐깍 쬐깍 나이 먹을수록 점점점 노화의 시간표가 흘러가는데 얘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11시 50분까지 살았는데 이제 한 10분 더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행을 했더니 10시로 얘가 거꾸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퇴된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와 젊어졌네요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화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고 장수 유전자에 아세틸기가 달라붙는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제 좀 배고프게 먹어줘야 되는가 하면 저녁을 배고프게 먹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3번을 먹는데 아침은 조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먹고 움직이니까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녁을 늦게 먹든지 많이 먹고 잠을 자면 소화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겠죠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밤새 소화가 안 된 이 밥덩어리가 여기 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독소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뭔가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서구화 질병, 성인병, 문화병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는데 제가 볼 땐 그 핵심 내용이 뭔가면 저녁을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고치면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건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아침에 조금 많이 먹었어요 상관없어요 아침 먹고 잠자리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하여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쓰면 돼요 그래서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도 그래도 바쁘지만 좀 먹을 필요가 있어요 왕자처럼 먹고 저녁은 뭐처럼 먹어라? 거지처럼 먹어라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썩을 뿐만 아니라 혹시 소화력이 좋아서 나 소화를 시켰을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많이 먹었으니 가장 많은 에너지가 저녁 먹고 만들어졌는데 저녁 먹고 할 일이 뭐예요? 저녁 먹고 꽃갱이질을 합니까? 뭘 합니까? 기껏이야 TV, 리모컨 누르는 운동밖에 할 게 없어 에너지는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먹었는데 에너지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백퇴된에 오셔서 저녁 먹는 거 지금 조금 습관이 들었을 텐데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 하나는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배고프다? 아침을 조금 차라리 더 먹어요 2000kcal를 똑같이 먹어도 아침 더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안 먹는 거 하고 저녁을 많이 먹고 아침을 굶는 거 하고 지금 거꾸로 바꾸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듬만 바꿔줘도 이 건강에 굉장한 축복이 굴러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배운 새로운 사실은 그냥 뭐 좀 속이 편하네 요정도가 아니고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 그래서 흔히들 간헐적 단식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미 요 비밀을 조금씩 눈치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세상에서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은 저녁을 가장 많이 먹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을 굶는다는 거예요 그건 게을러 가지고 안 먹는 것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침 먹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 밥을 먹어보면 한 시간만 지나도 혈관에 포도당이 들어와서 굴러다니는데 아침에 먹은 음식으로 한 시간만 지나면 일곱 시 반에 먹으면 여덟 시 반이 되면 벌써 혈관으로 쫙 들어가 있어요 그 따끈따끈한 에너지로 9시, 10시, 11시 활력 넘치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나 많이 먹었대니까 그거는 복소로 많이 변해버렸고 설령 소화력이 좋아서 소화가 됐다 할지라도 지방으로 다 변해서 심장에 달라붙어 있어 혈관에 달라붙어 있어 오늘 아침에 쓸 에너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10시에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시간이 저혈당이 꼭 오거든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리듬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이미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점심부터 저녁까지 8시간은 밥을 먹지만 저녁부터 아침 굶어 점심까지 굶으면 배가 16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논문으로 많이 증명이 돼서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B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똑같은 걸 먹어 먹는 칼로리는 똑같아도 괜찮아요 똑같이 먹는데도 이 시간만 바꾸면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이 비밀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리듬을 바꾸는데 한 일주일 조금 힘들어 그래서 알아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을 왕처럼 먹는 거예요 7시 반에 12시 반에 또 왕자처럼 점심을 먹어 칼로리는 똑같이 먹었는데 저녁을 간단하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2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속을 비우니까 자그마치 18시간을 속을 비울 수 있고 그 속이 비어 있을 때 소화를 시키는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서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그 긴긴 밤 저녁을 안 먹는다는 건 참 어렵다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건데 친구들도 한 번씩 만나야 되지 않느냐 주로 언제 만나요? 저녁 식사하면서 만나는데 그럼 뭐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거냐 하나도 버릴 것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는 친구들 먹는데 그냥 앉아있는 게 참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백투에 된 단식 모방을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잘 먹고 점심도 괜찮게 먹고 저녁은 굶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뭘 먹어요 여기서 우리가 먹는 대로 밥을 부패 식당에 가서 먹을 때보다 영양소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칼로리는 밥 반 공기 정도밖에 없어요 바로 백투에 된 식 같은 효소를 먹으면 이미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은 거하고 똑같은 단식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플러스 새끼를 다 먹어도 영양소는 결핍되기 쉬운 현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쉬운 다섯 가지 이상의 정말 베스트 여러 가지 골고루 5대 영양소 식재료가 들어가 있고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모든 영양 보충제 안 먹어도 될 만큼 영양 보충 개념이 플러스 하나 더 따라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식을 가도 됩니다 이거 하나 딱 내놓으면서 나는 요즘 좀 비싼 음식 먹는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조금 정말 귀한 친구 만나서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식당이라도 상추 좀 주세요 배추 좀 주세요 아니면 당근, 오이, 토마토 이런 건 얼마든지 있죠 그런 거는 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 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먹고 좋아진 얼굴 때문에 너 비결이 뭐야 건강강의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칼로리를 조금 줄여서 먹는 것이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비결이다라고 과학은 발표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세포는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자동청소기 시스템이 이 세포마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기 Cell, Death and Disease 이 논문집 2010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세포에 축적된 쓰레기를 싹 치워주니까 그 세포가 녹슬지 않고 오래 살더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발표된 사실을 보니까 중간에 놀라운 고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논문을 보면 칼로리를 결국은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려면 조금 덜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칼로리를 조금 덜 먹었을 때에 아까 얘기한 써투인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그리고 또 레스베라트로를 먹어도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써투인 유전자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도록 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 위해서도 써투인 유전자가 필요한데 칼로리를 좀 적게 먹든지 레스베라트로를 먹든지 제니스테인을 먹든지 그러면은 요 써투인 유전자가 켜지고 써투인 유전자가 오토파지 너 청소 좀 해라 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이 싹 청소가 되면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발견한 오스미 요시누르 교수가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 노화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오토파지는 칼로리를 좀 적게 먹든지 레스베라트로리나 제니스테인 같은 것을 먹든지 그럴 때에 이 쓰레기들이 청소가 되면서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 질병은 현대의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 들어서 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생긴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놀랍게 도움이 됩니다 강희채 선생님이 70대에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어요 그때는 막 은퇴하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 주일 쭉 듣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는 뭐 아직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아픈데도 이번에 백퇴된에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 보험 하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나는 이제 암이 걸려도 상관이 없겠다 백퇴된 맘 제대로만 먹고 와서 하면 암도 상관이 없겠네 파킨슨도 염려할 거 없다 그러니 이 마음 하나만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건강에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면서 이분이 걷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을 가도 도대체 원인도 없대 뭐 92세인데 나이 들어서 그만한 때도 되지 않았느냐 약이 없는 거예요 찍어봐도 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나 화장실로 못 갈 정도로 못 걸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왔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서는 여기 설악산을 찾아왔습니다 전혀 걷지를 못해요 기사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그 고급 자가용 끌고 왔는데 문에서 방까지 들어가는데 장정 네 명이 들어서 방까지 보셨습니다 전혀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오토파지를 딱 일주일을 하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휠체어 던져버리고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혼자 뚜벅뚜벅 걸어서 이 앞자리까지 나와 아 오토파지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는 인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세포의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오토파지를 중간중간 한 번씩 해 줘라 한 달에 한 4, 5일 정도만 해 줘도 대청소 끝난 사람들에게는 계속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젊게 사는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을 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몸 속에 내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어쩌면 나는 내가 아니고 미생물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간의 몸 속에 있는 나 세포는 30조 개가 들어있는데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다른 생명체는 38조 내지 100조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로 따지면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2만 2천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내 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를 다 합하면 자그마치 330만 개나 됩니다 이 중에 유전자 어디가 잘못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숫자가 거의 100만 배 이상도 장내 미생물 쪽에 유전자가 많고 얘들이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사람이 가진 유전자는 서로 99.97% 유전자가 다 같아요 남자하고 여잔데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눈은 몇 개예요? 두 개죠? 같은 겁니다 콧구멍은 몇 개예요? 혹시 세 개짜리 사람 봤습니까? 99.97%가 다 똑같애 그래서 제가 먹었더니 속 쓰릴 때 이거 먹으니까 좋아 그럼 99.7%의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데 문제는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는 서로 80%나 90%가 다 달라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막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백신을 힘들게 한 1년 연구해서 나왔더니 벌써 얘는 조금 바꾸었어 변종으로 나가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조금만 달라도 안 듣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90% 이상의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지금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내 미생물을 요즘 깊이 연구하면서 여기 트렌드 인 몰레큘럼 메디슨 여기 보니까 2022년 8월 달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을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니까 장내 미생물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한 마리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얘가 엄마 탯줄을 이제 이 태를 벗고서 나올 때 양수가 입으로 들어오겠죠 엄마 몸속에는 이미 미생물이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자궁에 머무는 동안에 엄마가 가진 미생물을 먹어요 일부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태어나서 소젓 먹었느냐 소젓 속에도 미생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마 젖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젓을 먹었느냐 엄마 젖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유식을 우유를 먹었느냐 고기 갈아앉은 거 먹었느냐 완전히 이 채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형성이 되는데 태어난 지 3년이면 완전히 판도가 짜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젊었을 때 젊은 사람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얘들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새끼 까놓고 죽죠 그래서 세 살 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여든 살까지 간다 그런데 얘가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늙어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미생물의 구조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늙는다는 것은 늙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많았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게 막 나온 제안인데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 논문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장래 미생물은 내가 무얼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영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잠도 안 자고 뭐 그냥 불고기나 먹고 그럼 불고기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아니다 내가 정말 이 속에 있는 장래 미생물을 좋은 것으로 좀 바꿔놔야 되겠다 어디 가면 이걸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백퇴된 가면 금방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면 그 음식을 백퇴된 음식을 먹고서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그 음식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새끼를 쳐서 숫자가 많아지겠죠 자기 좋아하는 불고기는 안 먹어주니까 이거 좋아하는 균들은 굶어서 자꾸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속에 있는 이 미생물을 가장 건강한 쪽으로 한번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상담을 하래 이쪽 전문가한테 그러고서는 대변을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대충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 때보다 여기 균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거를 분변 은행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살다가 보면 나이가 먹겠죠 영하 80도로 얽혀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고 나이가 먹으면 이 속에 사는 미생물도 똑같이 늙은 형태의 미생물로 변해서 늙었어 나도 그런데 그때 옛날에 뽑아서 저장해놓은 그 미생물 자기 거니까 남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건강한 남의 대변 이식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거 피 뽑아서 일본 가서 NK세포 늘려가지고 주사 맞는 것처럼 내 피니까 부작용이 없을 거 아니냐 내 건강할 때 대변을 모아놨다가 아플 때 그 미생물을 넣어주면 나는 벌써 20년 전에 뽑아놨으니까 이 속에는 미생물은 늙었는데 옛날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가지고 있던 미생물을 나중에 딱 넣어주면 몸이 그냥 젊어진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내 몸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놀라운 혁명적인 의학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몰래큘럼 메디슨의 트렌드라고 하는 저널에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노아 방주 물에 다 묻혀서 죽었지만 노아 방주에 종류별로 한 마리씩 타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것처럼 지금 거대한 산 속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대변 속에 있는 미생물을 저장하는 노아 방주를 져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여기는 오염되겠죠 세상은 물도 오염되겠죠 공기도 오염되겠죠 그러면 그 음식 그 공기 맡으면서 살아가는 100년 뒤에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살던 사람 속에 있는 미생물하고는 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살던 사람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을 100년 뒤에 오염된 음식 먹음을 사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도대체가 치료 방법이 없는데 이거 한 주먹 먹으면 그냥 낫는 약이 된다 인류를 멸종의 위기에서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대변 노아 방주 은행을 짓자 근데 이거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오른쪽 그림은 이건 전 세계적인 노아 방주이고 개인적인 노아 방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요 요즘 냉동고도 있죠 영하 80도대 어마어마하게 세상 사람 거 다 받으려면 크지만 우리 가족과 늦는 거는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하 80도로 딱 얽혀서 건강할 때 백퇴된 하고 건강할 때 황금변 나올 때 이걸 딱 보관을 하고 그것을 분변 이식 수술 자기 걸로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나이 들었을 때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다 이게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기 일 라이프 2017년 8월 달에 송사리를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송사리를 가지고 확인한 논문이 여기 발표가 됐는데 태어나서 6주 정도 된 송사리의 변을 받아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여러 미생물들이 있는데 특징이 다양해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대변검사 해보면 종류가 많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포미큐테스라고 하는 균도 보이고 또 박테로이드 테스라고 하는 균도 보이고 또 악티노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젊은 송사리 변 속에서는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변을 냉동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이 거기에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고서는 그게 이제 16주 동안 살았어 그 송사리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럼 할머니 병이 오겠죠 그래서 그 늙은 송사리의 변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다양했던 종이 없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는 질병을 불러오는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만 막 잔뜩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늙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6주 때 뽑아놓은 자기 똥을 갖고 왔어 이걸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포미큐테스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갔고 박테로이드 테스도 들어가고 악티노 박테리아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얘가 들어가서 이 질병 만드는 프로테오 박테리아만 판을 치던 곳에 얘들이 젊었을 때 그 젊고 싱싱하게 만들어줬었던 미생물들이 들어와 쫙 자리를 잡으니까 회춘이 되더라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수명도 막 30%까지 늘어나고 이게 여러 동물들 실험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거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 분변 이식술 건강한 사람 대변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만 막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어떤 약으로도 치료 안 되는 그냥 설사만 주룩주룩 하는 그런 환자가 싹 한 달 만에 완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균이 남의 거가 나는 감당 못할 균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일주일 내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거를 가지고 할 때는 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래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장래 미생물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이 유튜브에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먹으면 되는지 그대로 백퇴된을 실천하시면서 늙어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만 주룩주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현민 씨는 태어나서부터 설사를 하루에 27번씩 합니다 55세 될 때 여기를 왔는데 하루에 27번씩 설사를 하는 사람이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병원, 저 병원, 여기 요양원, 저기 요양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료만 하는데도 이건 안 돼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백퇴된에 오셔서 장래 미생물을 바꿔주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딱 한 달 만에 설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도록 있으면서 완벽하게 황금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을 잡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가장 앞서가는 의학 중에서도 최첨단 의학만 네 가지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잘 실천하시고 그리 어려운 방법들도 아니니까 150살씩 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